안녕하세요. 팀맨크래프터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ATS20 플러스 멀티밴드 수신기의 펌웨어는 PU2CLR의 초기 버전의 소스코드가 적용되어 있으며 다른 종류의 펌웨어도 공개되어 있어서 사용자가 선호하는 펌웨어를 업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빈센트 고산테가 공개한 ATS-EX 1.18 버전 펌웨어가 다양한 기능과 괜찮은 UI를 가지고 있어서 펌웨어 업로드 방법과 달라진 수신기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블로그에서 펌웨어 파일과 업로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업로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ATS20 플러스 수신기 뒷면에 미니 B타입 USB 포트에 케이블을 연결하고 CH340 시리얼 포트가 정상적으로 인식되어 생성된 컴포트 번호를 장치관리자에서 확인을 합니다. 업로드 프로그램의 화면에서 프로그래머, 포트, 보레이트, MCU 및 프리셋 항목은 영상을 참고하여 지정하고 플래시 항목 끝부분 버튼을 클릭하고 포메어 파일을 선택하여 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영상처럼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때는 수신기의 아두이노 나노의 시리얼 포트 전송 속도를 다르게 하여 업로드를 진행합니다. ATS-EX 포메어가 정상적으로 업로드되어 수신기 화면에 폰트가 크게 표시된 상태에서 전원을 OFF 및 ON을 하면 정상 작동합니다. 포메어를 업로드한 다음 다이얼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전원을 ON을 하여 내부 아두이노 나노의 E-P-ROM 데이터를 초기화합니다. 수신기의 밴드 전환은 밴드 플러스 버튼을 짧게 눌러 화면에 현재 밴드 표시가 반전되었을 때 다이얼을 돌려 밴드를 전환하거나 밴드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길게 누르면 빠른 속도로 수신 밴드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밴드 마이너스 버튼을 짧게 누르면 설정 모드 화면을 열거나 닫을 수 있으며 3단계로 구성된 설정 화면은 밴드 플러스 버튼을 눌러 전환합니다. 설정 메뉴 ATT는 입력 신호의 감쇄를 37단계로 조정하며 AUT로 설정을 하면 자동으로 개인이 조절되는 AGC 기능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설정 메뉴 SM은 소프트 뮤트를 0에서 32단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 메뉴 SBC는 SSB 모드에서 자동 음량 조절 ABC 기능을 ON, OFF 하며 페이딩이 심한 HF 밴드의 SSB 신호를 수신할 때 유용한 기능입니다. 설정 메뉴 SYN은 SSB 모드에서 동기화 기능을 ON, OFF 합니다. 설정 메뉴 DEE는 FM 방송을 수신할 때 디엠파시스 필터 시정수를 설정하며 보통 한국 및 미국은 75 마이크로세컨드, 유럽 및 일본은 50 마이크로세컨드를 설정합니다. 설정 메뉴 A, B, C는 자동 음량 조절 단계를 12에서 90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 메뉴 SCR은 화면 밝기 단계를 12에서 90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 메뉴 SW는 단파밴드의 주파수 표시를 KHz와 MHz로 선택합니다. 설정 메뉴 SSM은 SSB 모드의 소프트 뮤트를 SNR 또는 RSSI로 선택합니다. 설정 메뉴 COF는 컷오프 필터를 ON, OFF 또는 자동으로 설정하며 자동으로 설정하면 대역폭 2kHz 이상 입력 신호에서 오프됩니다. 설정 메뉴 CPU는 CPU의 작동 속도를 100% 및 50%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 메뉴 RDS는 FM 방송의 문자 안내 동기화를 0에서 3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숫자가 작을수록 수신률은 낮아지고 정확도는 높아집니다. 설정 메뉴 BFO는 BFO 주파수를 ±0.6kHz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 메뉴 UNI는 화면의 주파수 단위 표시를 ON, OFF 할 수 있습니다. 설정 메뉴 SCA는 다이얼 버튼의 스캔 기능을 ON, OFF 할 수 있습니다. 설정 메뉴 CW는 USB 및 LSB로 CW 모드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음량 조정은 VOL 플러스 버튼을 짧게 눌러 화면의 음량 표시가 반전되면 다이얼을 돌려 음량을 조절하거나 VOL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길게 눌러서 음량을 빠르게 증가 또는 감소하게 조정할 수 있고 VOL 마이너스 버튼을 짧게 누르면 음소거 뮤트모트가 되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다이얼 버튼을 누르면 스텝 버튼을 누른 것과 동일하게 주파수 변경 스텝 모드로 진입을 하여 다이얼을 돌려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BW 버튼을 누르고 다이얼로 수신신호의 밴드폭을 변경하거나 AUTO 모드로 설정하면 변조 모드에 따라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AGC 버튼을 짧게 누르면 화면을 ON OFF 하며 길게 누르면 SSB 모드에서 수신신호 동기화 기능을 ON OFF 합니다. HF 밴드를 수신할 때 모드 버튼은 수신신호의 변조 모드를 선택하고 FM 방송을 수신할 때는 RDS 기능을 ON OFF 합니다. ATS EX 펌웨어는 기존의 펌웨어보다 보기 좋은 화면과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이 수신기의 가치를 더 높여 주게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ATS EX 펌웨어는 RDS 시키기 후밍 masa LRRR고isst Q2